재환시간 1페이지 끝날 때까지 킬당 5,000원 허실? 예? 1페이지 끝날 때까지요? 5,000원이요? 아우 잠깐만요 1페이지 끝날 때까지 했었으면 내가 페카도 떨어졌을 텐데 깝이야 깝스 일단은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5,000원 날아가고 있어요 아니 5,000원이네 유저 어 맞출 생각 없었고 그냥 국뽕이 갑자기 차올라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새해가 돼서 전혀 맞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럽게 안 맞네 엔키리였으면 맞췄다 전 거짓말을 못해서 그래도 한 대도 못 맞췄을걸요? 아 어디 많이 내렸을까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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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음 헤린인척 내가 너 이쪽으로 들이받을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 못본척했어 고맙다 네 덕분에 지금 1킬 또 늘었다 좋았어 다음 바로가 바로 바로 무조건 여포야 그냥 보이는 쪽쪽 다 싸워 좋아 좋아 간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피해봐 하나 바로 죽을걸 빵 오케이 바로 잡았고 뭐 카고 카고 박스 갈까요? 카고 박스요? 지금이요? 반대 S1로 잡았습니다 카고 박스 다운 아직 1페이지 안왔죠? 야야 저 보급이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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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온단 말이죠 무조건 와요 한 대 들어갔는데? 잠깐만 저 친구 M4하고 미니 들고 있거든요? 보급에서 뭐가 나왔길래 안 먹고 온거지? 아 이게 안 들어갔네? 제발 한명만 더 제발 그렇지 참았어 나이스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방금 대만족 1페이지 이제 끝났어요 1페이지 끝나기 전에 5킬 오케이 근데 궁금하다 총 뭐 나왔을까? MG3 나왔는데 안 먹은 거 아니야? 맞네 야 왜 다들 MG3 버려?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총 5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잠깐만 그렇지 내릴 줄 알았어 야야 링스 나 어떡하지 이거? 컴온 링스 이거지 어디 링스인데 들어와 야 이거 링스가 나왔네 생각지도 못하게 야 이거 조합 미쳤다 야 이거지 차를 딱 다 부셔놓고 링스루 마무리 아우 저건 안보인다 아 잠깐만요 선생님 누구시길래 다시 한번 쏴보세요 어 확인이요 어? 전쟁이야 안돼 아프지? 어때? 너 조끼 다 빨개지지 않았니? 서로 주고받게 있는 데미지가 너무 다른데? 괜찮아? 다음 거는 이제 조끼 터진다 잘 생각하고 쏴 링스 킬당 국밥 링스 킬당 국밥이요 감사합니다 누워서 주무시네 여기서 따뜻한가봐 지붕에서 쏘다가 누구한테 또 맞았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얘기해봐요 내가 복수해줄게 누구한테 맞고 죽었을까? 야 기가 막힌 데 그렇게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구나 아냐 아냐 한 발씩만 써야돼 미쳤다고 미쳤다고 저 친구한테 두 발을 태울 순 없어 맞아 얘 나 봤을텐데 아이컨택 성공 하하하하 잘못 봤죠? 저승사자를 봤죠? 보면 안될 저승사자를 봤어요 하승사자를 굳이 안보고 가도 되는데 잘못 마주쳤어요 하하하하 MG3 너만 믿어? 툭 툭 그렇지 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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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나의 큰 그림 빅픽쳐 성공 툭 그렇지 컷 다섯 명인데 너무 가운데인가? 아 아 잠깐만 욕심부리면 안돼요 오케이 집 쪽에 한 명 뛰어간거 봤고 오케이 여기도 한 명 확인 엉덩이를 쏘기엔 너무 아까워 엉덩이는 너무 아니야 설마 뒤에서 귀여우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그럼 소름이다 저기 있다 살았다 아유 아까워라 아직 나 두 발 남았는데 어딨지? 저 오토바이인거 왔거든요 내가 너라면 풀밭에 기어와서 수류탄을 던질수도 있어 아유 백프로 장담을 못하겠네 오케이 확인 죽어줘 그냥 이거에 죽어야 돼 퇴퍼끈 cz 이거야 죽어야 돼 그렇지 야 링스 링스 한 링스 제가 여태까지 링스 썼던 곳 중에서 최다 킬이었을 거예요 야 좋았다 아 나이스 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치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딜량도 1377 나눴어요 여러분들 와 6킬 많이 했다 여러분들 10발로 6킬이면 많이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카구도 잘 썼어요 이렇게 아까 이 친구도 한 발 미스 헤드로 들어갔고 여기서 링스 먹자마자 한 방 어 근데 이 친구가 아까 헤드샷 판정이 안 나왔을 텐데 미쳤다 데미지 2조끼인데 목판정으로 들어갔나 보네 헤드샷도 아니고 뭔가 바디샷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왜 이게 한 방에 죽었나 했어요 여기서 눈 마주쳤죠 이 친구가 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도 일직선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 사람 여기서 맞춰놨죠 제가 엎드려서 그리고 와 탄속 진짜 미쳤다 데미지도 미쳤는데 탄속도 미쳤어 진짜 세네요 1조끼면은 무조건 한 방 마지막 여기서 미스 나는데 한 발 아껴놨어요 이 친구가 푸시하길래 일단 투척무기 슬탄같은거 없는건 알고 있어가지고 차 뒤에 숨은 다음에 약간 상대방 고통줬거든요 피가 없었어 마무리 캬 이거 보세요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애